전해드렸습니다. 참 청완같이 진행을 했는데도 시간이 9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.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독도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없이 했는데 저도 독도 홍보대사인데 독도 홍보대사 출전자를 일단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 분씩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일단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안 보이시네요. 의상들 갈아입으러 가셨나? 정서윤, 유애자, 정희, 양이비, 한소라, 심현주, 임지혜, 이현진, 황현진 이렇게 독도 홍보대사 출전자 명단입니다. 먼저 정서윤씨 어디 계세요? 옷 갈아입나? 지금 옷 갈아입고 계시는가 봐요. 조금 전에 노래를 끝나서 노래하고 독도 홍보대사 출전을 했는데 유애자씨 자리 계신가요? 네 옷 갈아입고 갔어요. 아 또 다음에 정희씨, 야이비씨, 한소라, 심현주, 임지혜, 이현진, 황현진 전부 오빠라고 해보고 왔네요. 이대한참 저기 교수님 마칸역에서 노래하고 하실까요? 우리 제자분인데 선생님이에요. 아까도 가요 지도자대상 받으셨나요? 한 말 해줘요. 아 그러세요? MR이 역자라는데. 가수야. 아니 MR이 역자라. 아 여기 다 있잖아. 뭐 있어. 808 있네. 707. 네. 반죽이 이렇게 해요? 빠른 거래요. 고장난 벽시계 이렇게. 고장난 벽시계. 고장난 벽시계? 아니에요. MR만 된다. MR만 된다. MR만 된다고? 아 반죽이가 어때요? 잘 부탁드립니다.